안녕하세요. 6월 18일 투데미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볼 얘기는 미국의 여러가지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고 있고 독립기념일 7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70%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도 내서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백신 접종 관련한 여러가지 해외여행 재개라든가 아니면 현재 지금 미국의 상황들 전반적인 얘기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70% 접종률 달성 얘기를 좀 해볼게요. 뉴욕은 며칠 전에 70%를 달성했어요. 1차 접종자에 한해서 그것도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만 이걸 만약에 전체 인구 대비로 하면 아직도 60%도 안됐어요. 그런데 이게 18세 이상 성인 대비 최소 1차 접종자가 지금 70%가 됐다는 겁니다. 뉴욕의 경우요. 그런데 이제 미국 전체는 지금 현재 백신 접종자 수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냐면 약 한 1억 7천만 명 정도? 이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18세 이상의 경우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18세 이상 인구 대비로 보면은 한 6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7월 4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의 속도라면 7월 4일이 됐을 경우에는 한 67에서 68%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7월 4일의 70% 접종 달성은 조금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제 이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절대 얘기하지 않겠죠. 아마도 이번 독립기념일을 기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겁니다. 뭐 70% 달성은 못했더라도 미국이 67, 68% 정도만 달성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 있죠. 이 정도면. 그래서 아마 큰 성과가 있었다라고 아마 본인의 그런 치적을 내세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지금 백신 접종률 상황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미국에 맞을 사람들은 거의 다 맞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이 이제 뭐 남은 백신들 이거를 이제 미국이 서서히 이제 전 세계로 보내고 있죠. 미국이 처음에 이제 약속한 그 해외 보내기로 한 약속분이 8천만 회분이에요. 이제 이게 오늘을 오늘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8천만 회분이 이제 해외로 배송이 시작이 됐는데 가장 먼저 이제 캐나다로 갑니다. 100만 회분 정도가 먼저 캐나다로 갈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캐나다가 지금 1차 접종률이 60%가 넘는데 이게 거의 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고요. 그런데 지금 2차 접종분이 없어가지고 2차 접종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들어가는 화이자 백신을 가지고 2차 접종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는 대대적으로 이 교차 접종을 실시하겠다는 거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국민들 2차는 전부 다 화이자 백신 맞아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주 후에는 이제 브라질로도 갑니다. 미국에서의 백신이. 그리고 백악관이 이제 이런 약속도 했죠.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총 5억 회분을 좀 이제 빈국.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나라들 아직 백신을 공급 계약을 맺지도 못하고 공급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주로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5억 회분을 올해 말부터 해서 내년까지 보내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화이자 그 CEO가 나와서 그런 말을 했죠. 내년 말은 돼야 전 세계가 이제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그게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뭐 올해 안으로 대부분의 선진국 그리고 중진국들은 다 이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거겠지만 아마 나머지 국가들은 내년은 돼야 백신 접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럽연합에서요. 미국의 여행객들을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허가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 유럽연합이 그동안은 뭐 한국이나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르완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만 비필수 입국을 허용했어요. 꼭 필수직이 아니어도 여행객 이런 건 다 허용이 됐던 거죠. 어젠가 오늘인가 그 미국, 대만, 홍콩, 마카오, 알바니아, 레바논,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여기까지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미국이 포함이 됐죠. 유럽 입국할 때는 뭐 코로나19 검사라든가 백신 접종 기록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 유럽연합에서는 의무사항이라고 이제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 회원국들이 27개국이거든요. 그런데 각 국가별로 그 지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반드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라라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나라는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라. 이런 나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럽에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 국가별로 어떻게 다르게 지침이나 규정들이 정해져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은 뭐 7월 1일부터 백신 여권을 공식적으로 다 발급해주고 이제 시행을 하겠다고 그랬죠. 그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미국은 안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실은 유럽 여행도 많이 여기 뉴욕이기 때문에 유럽 여행도 많이 가시지만 이제 한인분들은 아무래도 한국을 많이 가시죠. 특히나 한국에서 자가용비 면제 지침을 새롭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 각 미국에 있는 영사관으로 문의가 엄청나게 폭주를 했다는 그런 뉴스들도 나오더라고요. 영사관 전화 연결 자체가 안 됐다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난번에도 자세한 설명을 드렸지만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면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게 미리 신청을 해서 7월 1일 땡 하면 한국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7월 1일 땡 하면 신청서를 접수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제 신청서를 받을 텐데 어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심사를 하는데 서류를 접수를 하면 심사하는데 1주에서 2주까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일 땡 해서 모든 서류를 접수를 딱 했어요. 그렇지만 빠르면 일주일 아니면 2주 정도까지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이것도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아요. 만약에 7월 1일 땡 됐는데 뉴욕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한인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만약에 신청자들 폭주를 하게 되면 이게 1, 2주 갖고 될 일도 아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접수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메일 접수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 마네탄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요. 뉴욕 같은 경우는 가실 필요 없고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들 지금 영사관 홈페이지에 이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준비하셔서 스캔하셔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시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심사가 시작이 될 거고 지금 발표는 1, 2주라고 했지만 한 달까지도 걸릴 수 있는 문제라 영사관 측에서는 비행기 티켓 미리 끊어놓지 마시고 비행기 티켓은 있어야 돼요. 그게 증명서가 돼야 되는데 비행기 티켓을 한 7월 말 이 정도 끝에 끊으셔라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7월 1일 딱 되면 신청하는 경우나 그렇지 만약에 조금 늦게 신청을 하시면 8월이나 돼야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몰릴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7월 초나 중순에 가야 된다 한국에 이러신 분들은 경리면제서 가지고 가시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경리면제서라는 거는 반드시 출국 전에 들고 타셔야 돼요. 내가 이거 타고 입국해서 신청할래야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신청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미국에서 그 각 현지 그 국가에서만 신청 그 영사관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아시고 반드시 들고 타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질병동체 예방센터가 크루즈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게 공식적인 발표가 뭘로 이루어졌냐면 그동안에는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도 여행 경보 이 단계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근데 4단계였어요. 4단계는 모든 여행을 피해야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크루즈 여행을. 근데 이거를 3단계로 완화해줬어요. 3단계는 크루즈 여행 전에 백신 접종을 맞아라. 이거를 하면 가능하다. 이게 3단계입니다. 그래서 완화를 했어요. 이게 왜 완화를 했냐면 지금 6월 26일부터 6월 26일을 시작으로 지금 미국 플로리다에서 처음으로 이제 15개월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크루즈가 드디어 출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앞두고 좀 이 단계를 완화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급하게 한 일주일 전에 연방정부에서 이제 이거를 푼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이제 모든 게 권고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연방정부에서는 백신 접종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크루즈 여행을 가려는 사람은 여행 하루에서 3일 전 그리고 여행한 다음에 3일에서 5일 후에 코로나 검사를 반드시 해라. 이런 게 지금 권고사항으로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다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도 7일간 자가격리하고 검사를 아예 안 받은 분들은 10일 동안 격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다면 왜 연방정부에서 이런 단서를 달 수밖에 없냐면 이게 연방정부에서는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크루즈를 탈 수 있다고 지침을 내렸지만 이게 주별로 또 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주별에 근데 아시다시피 크루즈는 보통 플로리다에서 많이 출발하잖아요. 근데 이 플로리다가 공화당 주라 백신 의무 접종을 공부하지 않아요. 거기는 백신 접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별로 이렇게 법이 다르기 때문에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이 크루즈를 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크루즈 선사 입장에서는 백신 접종을 다 의무적으로 해야 이 승객들이 안심하고 다 100%니까 감염될 위험이 없겠구나 하고 예약하고 여행을 가죠. 만약에 이게 만약에 플로리다 같은 데서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백신 접종 안 한 승객들까지 다 태운다. 이러면 그 불안에서 누가 예약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선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그래서 지금 뭐 플로리다 주라든가 텍사스주, 엘라베마주 이런 데가 백신 접종 의무, 백신 접종 카드 제출을 의무화하는 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이게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크루즈 선사는 주법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우리 크루즈 선사에서는 우리 크루즈 선박에서는 반드시 백신 접종한 사람만 탈 수 있다. 이렇게 좀 따로따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주에서 이거 소송을 걸면 사실 선사들이 그렇게 못하거든요. 재미있는 거는 지금 플로리다 주는 질병통제예방센터를 상대로 백신 접종 의무화했다고 소송도 걸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주별로 백신 접종하면 안 된다라고 난리를 치는 곳도 있고 또 백신 접종 의무화해야 되는 곳도 있고 이게 지금 미국의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크루즈 여행 같은 경우에는 딱히 지금 바로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게 크루즈 선사별로 이게 백신 접종 100%냐 아니냐도 다 다르고요. 백신 지금 승무원들 중에서 일부 감염자가 나오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좀 권해드리기에는 아직은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미국 전체적으로 지금 백신 접종 상황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고 그리고 해외 여행이나 이런 부분들 크루즈 여행 같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고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투데이 미닛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투데이 미닛 여기서 마치겠습니다.